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18 40주년을 맞아서 정권과 언론이 대대적으로 5.18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18 정신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잊게 했고, 또 특히 문재인 정권의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정신이다. 거기에는 노무현 정신이 촛불정신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5.18 정신을 더 확장시키는 데 크게 역할을 했다 하는 문재인의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지금 5.18 정신은 우리 정치권에서 시대의 정신이다 하는 말로 바로 받아들여지고, 이것을 큰 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의 어떤 사조, 큰 흐름, 이런 것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쪽 의견이나 또 다른 견해에 대해서는 일제 허용을 하지 않는, 그것은 민주를 역행하고 있고, 우리 시대의 정신을 거스르는 반민주적인 폭포식으로 치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서인지 지금 많이 정치권이 달라졌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황교안 대표가 5.18 광장, 5.18 행사에 들어갔을 때에는 물병을 던지고 야유하고 계란을 던지고 그런 소등이 있었지만,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주호영 대표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들어가서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5월 정신으로 자유와 정의가 역동하는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묘지를 참배하며 묘비에 새겨진 문구 앞에서도 편지들을 꼼꼼히 읽었다고 합니다. 또 기념식엔 다른 정치인들과 함께 임을 향한 행진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때 미래통합당, 말하자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또 대표들은 현지에 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을 할 때 또는 합창을 할 때 따로 입을 열지 않았던 적도 있어서 거기서 또 좌파 매출로부터 크게 부각이 되고 공격을 받은 적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노래를 부른다 안 부른다는 기사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하나가 되고 있고 전체 분위기가 5.18 정신을 시대정신으로 받아들이려는 큰 이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는 얼마 전에 그러니까 5월 16일이죠. 조영 원내대표가 광주를 방문하기에 앞서서 지난달 5.18 관련해서 자기 담, 지금은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자들의 막말에 대해서 깊이 사죄한다, 사과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표메한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한 것은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5.18 정신을 굳게 지키고 개성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18 관련 단체들도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반납게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고 뭔가 진정성이 담겨있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주호영 원내대표가 물병과 계란 세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어쨌든 바뀌어진 상황, 세태에 대한 반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서 또 5.18 관련된 단체들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종명 의원이 왜 제명되지 않고 있느냐 그리고 그런 다른 의원들이 통합당, 자매당에 가서 의원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됐다. 정리를 해달라 하는 요구까지 했다고 합니다. 주호영 대표는 막말은 잘못된 것이고 당시 징계가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친 것은 맞다. 그러니까 징계가 미약했다고 인정했다는 것이고요. 다만 현재 당이 다르다. 이거는 미래통합당이고 한 군데는 미래한국당이다. 당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징계를 두 번, 세 번 할 수도 없는 문제이다. 이렇게 두루뭉실 넘어갔다고 합니다. 만약에 같은 당이었다면 또 한 번 더 징계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제가 일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5.18 관련된 국회의원들의 발언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당연하게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5.18 관련 당시에 왜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느냐 또는 5.18에 북한군 개입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의욕 제기하는 과정에서 그게 폭동이었다.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듣기에 좀 불편한 용어가 있었지만 큰 맥락을 보면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 국민의 세금을 받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주는 특혜를 받고 있는 집단이고 또 유공자를 선정하는 것도 우리 여기 중앙에 있는 보은처가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에서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해마다 유공자가 늘어난다. 그리고 이해찬이나 문재인 같은 5.18 관련된 부근에 가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유공자가 되어 있냐.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설에 대해서 빨리 해명해달라. 과연 이해찬이나 또는 문재인이나 심지어 김경수. 김경수가 만약에 5.18의 유공자라면 당시에 12살이었다고 하는데 진짜 김경수가 5.18 유공자가 맞나. 이런 설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유공자를 공개해달라. 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요구입니다. 우리 세금으로 쓰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조차도 개인의 일탈. 거기서 나온 몇 마디 말. 몇 마디 말을 갖고 자당 국회의원을 징계하고 그리고 제명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대표라는 사람은 지금 이 우파진영의 정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혀 내려가서 5.18은 잘못된 거다라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그러므로 해서 행사장에 잘 들어갔고 환영받았고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나 5.18의 진실이라는 것은 한쪽 면을 보면 안 된다. 또 다른 면이 있을 수가 있다. 우리 역사에 5.16도 얼마나 많은 공과가 있었습니까? 4.19도 공과. 각 정권마다 각 사건마다 공과 과가 다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 5.18만큼은 오로지 공만 있고 과가 없는 피해자들에 저지러졌다고 하는 그런 무력 시위. 그들이 먼저 전경버스를 이용해서 전경들을 쉬고 있는 사람들을 깔려서 그렇게 3명이나 죽게 만들었다는. 그리고 칼빈 소총을 탈취해서 교도소에 있거나 또는 경찰서 내부에 있던 그런 소총을 가지고 공격했다는 설. 광주도청, 전남도청에 다이너마이트를 그렇게 3천여 군대에 설치했다는 설. 수료탄과 각종 무기들을 그렇게 잘 쓸 수 있다는 점. 여러 가지로 볼 때 이건 도저히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래서 누군가 잘 훈련된 사람의 지도 아래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북한 관련된 설, 간첩설들도 나왔고 또 지만한 박사가 여러 가지로 주장했던 그 광수 이야기. 북한 현지에 있는 현재의 간부들 사진과 그 당시에 5.18 때 찍은 사진들을 대비해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꼭 맞아떨어지는지. 바로 저 사람이구나 하는 걸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진실도 알고 싶은데 오로지 5.18에 대한 진실은 총을 누가 쌌나. 헬기를 쌌나 안 쌌나. 이것만. 이것만 아는 것이 진실이고 우파구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 이건 진실이 아닌가. 어쨌든 이러한 큰 명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그저 욕먹기 싫었어. 그저 물병 세례받기 싫었어. 계란투척받기 싫었어.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 5.18 관련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면 이게 야당인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은 일부 인사들이 부적절한 은행으로 유가족과 국민의 마음의 상처를 더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렇게 황규환 부대변인이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유성민, 유의동, 김운 당선자 등 유성민계 의원들도 대거 광주에 나타나서 5.18 왜곡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18 관련된 관련법, 5.18 민주화운동법도 이제 곧 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5.18을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 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의 벌금을 묻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 어떠한 반론이나 그 어떠한 반대 의견도 공식적으로 내면 이런 법으로 걸리면 다 왜곡, 날조, 비방 다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 왕조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것도 광주민주화운동기라는 이름의 그게 어떠한 반론을 다뤄셔도 안 된다 하는 것 자체가 역사평가를 어떻게 당시대에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까? 역사는 그 후대가 평가하는 것이고 지금은 드러나는 정황증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재평가, 재평가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재평가 과정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문재인과 집권 여당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헌법 제1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18 민주화법은 헌법 정신을 정맹 배치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볼 때 광주항쟁의 사태를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 세력들이 괴묘하게 이용해서 또 다른 동력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3.1운동, 4.19항쟁, 광주항쟁, 60항쟁, 그리고 촛불정신 이게 똑같은 맥이다 하는데 한 방향으로만 해석하고 한 방향으로만 설명하고 비방도 반대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여야 구분 없이 야당도 무조건 여기에는 옳소, 맞소, 정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이 무기력한 야당은 그저 패스, 오케이 이렇게만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 5.18 관련돼서는 그 어떠한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 한국판 21세기 분서 갱료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5.18은 분명히 희생된 사람들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정말 눈물겨운 사인도 있지만 그러나 그 반대 경우도 있다. 반대 경우도 그 군인으로 또 경찰로 참가했다가 그 시민군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된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공관을 같이 봐야 된다. 이 원인 제공을 과연 순수한 우리 국민들이 민주화운동으로만 됐을까 또 다른 나쁜 동기는 없었을까 하는 것도 검증하고 또 우리가 진상을 규명해야 될 중요한 과제이면 틀림없습니다. 지금 광주와 민주화운동은 오로지 한방량으로만 가고 있어서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바로 이 정신을 이용해서 다시 보수 우파들에 대한 대단적인 공격을 할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